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는 존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주님 거룩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주님 전에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이 주신 보물을 존먹고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하옵소서. 충성된 청지기로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심는 자가 되기하옵소서.